네, 이어지는 TV부문 최우수 연기상 시상을 위해 전년도 최우수 연기상 수상자이신 배우 이성민님, 송혜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선배님, 요즘에 아주 정말 핸섬한 분들과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네, 6월 26일에 개봉하는 영화가 핸섬 가이지라는 영화인데, 가이지에서 제가 핸섬 가이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방금 서울의범 작품상 축하드리고, 같은 제작사입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어와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이제 시작했습니다. 혜교 씨는 요즘 특별한 작품을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 검은수녀들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처음 도전하는 장르여서 많이 어려운데, 멋진 분들과 즐겁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검은사제들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번에는 검은수녀들 버전이죠. 아, 저희 영화 홍보할 수 있게 도와주신 백상께 감사드립니다. 자, 내년에는 저희 작품으로 저자리에 앉아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앉아있고 싶습니다. 이제 발표할까요? 네, 먼저 지금부터 배우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연기를 보여준 캐릭터를 삼켜버린 배우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TV부분 여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 만나보시죠.